이번 시간은 73페이지 철근부터 보도록 합니다 철근 철근적인 측면 그래서 먼저 1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의 항복강도는 400메가파스컬 이응철근에 대해서는 알죠 이응철근은 SR400으로 표기하면 색깔은 표시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항복강도 사용 이응철근의 경우는 SD로 표기해야 되죠 SD400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강도는 항복강도라고 했어요 항복강도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평창 개수가 차이가 크모로 서로 다른 값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선평창 개수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열평창 개수 그리고 열평창율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열평창율 그러면 이거는 늘어나는 비율이 되겠죠 이거의 반대 개념이 바로 수축 개수 줄어드는 비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같다라 그랬죠 동일하다 비슷하다 유사하다 등등등 많다 됩니다 그런데 탄성 개수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기둥 측면 그 보집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5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란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10메가 파스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문 그 보집이 나왔을 때 주의할 점은 이거 3번은 옳은 지문인데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 그래서 중요한 구조물이란 조건이 주어지면 이때는 10이에요 10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개념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4번에 이응철근을 제작한 늦근의 갈고리는 생략할 수 있다 해서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늦근 개념 늦근이 바로 스트럽이 되겠죠 늦근 스트럽 그리고 늦근이든 띠철근이든 얘들은 갈고리 둬야 됩니다 생략할 수 없죠 갈고리 둬야 돼요 그러면 지중보의 경우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응 길이를 산정할 때 굵은 철근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름이 다를 때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산정합니다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산정을 하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철근에 우리가 작은 철근 겹치미연 길이 산정을 합니다 겹치미연 길이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큰 값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3번이 옳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1번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둘이 부착력을 확보시켜 주죠 피복 두께가 일정이 되면서 부착력 확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피복 두께는 다르면 일반적으로 경량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두께를 두껍게 하면 되죠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는 왜인가 하면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를 좀 증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기둥의 철근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띠근, 띠철근을 줄여서 띠근이라고 하죠 나선근 중심까지 하면 안 되고 표면까지입니다 나선근, 철근의 표면까지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호의 설레보다 철근 피복 두께가 크죠 그 다음에 흙에 접한 부재는 보통 부재보다 피복 두기를 크게 해 줍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 규정이 나오는데 최소 규정이 나옵니다 수증의 타스랑 콘크리트 100mm 그대로고 그 다음에 수증을 하십시오 이게 좀 바뀌었어요 문제집 만들고 나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2번에 보면 흙에 접한 콘크리트 0구에 묻혀 있을 때 여기 80mm가 75mm로 바뀌었습니다 75mm로 혹시나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버튼은 제외할 수도 있어요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책들이 기본 다 80mm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나 그래서 이 바뀌어서 적용하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흙에 접한 5개의 공기와 직접 노출한 콘크리트죠 그래서 이제 ㄱ이 삭제됐습니다 D29 이상이 나오죠 D29 이상의 철근 60mm죠 이 규정이 삭제됐어요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D25 이하일 때 25 있죠 그래서 이 규정이 삭제됐어요 이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자 74페이지 그래서 이번에 이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5는 삭제 그래서 수중의 탓으로 나오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죠 아니면 4번 개념이 나올 겁니다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은 콘크리트 그래서 거기 보면 보 기둥이 얼마 된다 40이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런데 40배 이상일 때는 10mm 저감할 수 있는 거죠 뭐 이거 정리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보호해서 늦근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에 하나죠 뭐 늦근은 주근, 주철근의 위치 보존되죠 그리고 철근조림용이 되겠고 그리고 피복 두께 유지되겠고 주근 사용량을 줄 수 있는 개념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알아둘 것은 주근 사용량의 줄일 목적하고 주근하고 늦근의 목적은 틀리죠 자 주근은 바로 힘 모멘트, 힘에 대한 저항 개념이고요 힘 모멘트에서 주근량이 결정이 되는 거고 전단력에서 늦근, 바로 이 늦근이 100원이 된 거죠 전단력에서 그래서 4번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전단력에 대한 균열 방지 목적으로 늦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철근의 이염 방법은 겹침 이염, 기계적 이염, 용접 이염이 있죠 그래서 보통 원칙은 겹침 이염을 하고 철근이 D35초가 되는 굵은 철근은 기계적 이염이나 용접 이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염 철근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을 돕기 위해서 철근 표면과 리브의 마디를 갖춘 것이 이염 철근이죠 그래서 현재는 원형 철근 보다 이염 철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유의 철근은 기둥에 묻고 슬랩의 철근은 보유에 묻는데 공간 속의 철근을 깊이 묻어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게 정착 개념이죠 그리고 4번에 특별한 지식 없는 25미 이하를 철근은 가열 가공한다 그래서 철근은 상온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철근의 부식은 염해라든지 공의 중성화, 동결, 융해 등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철근, 염해, 이염과 증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철근의 이염 길이는 철근의 말단 갈고리 길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보의 주근, 이염은 상부근은 중앙부에서 이어주면 되죠 그리고 하부근은 단부쪽, 벤터 철근, 굽힘 철근은 4분의 1지점에서 이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자는 장소에서 이염해서는 안 된다겠죠 그리고 3번에 철근, 이염은 큰 능력을 받는 것을 피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 겹침, 이염한 경우 이염 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하고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이염, 갈류, 크기가 큰 철근의 겹침, 이염 길이가 아니죠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철근의 이염은 철근 계속 2분 이상, 반수 이상 한 곳에서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엇갈려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죠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6번 문제 철근, 이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에 D35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다만 압축부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인장부가 아닌 압축부에서요 압축부에서 D35 이하하고 D35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염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용접, 이염을 하던 기계적, 이염을 하면 기본적으로 용접부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의 125%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용접이나 기계적 위험은 125%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죠 자기 실력을 현장에서 100% 발휘하면 안 되고 125% 본시험 가서 능력 발휘를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찍신이 잘 찍어주는 것도 능력 발휘죠 그래서 125% 이상 우리가 완전한 용접이나 기계적 위험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용접, 철박, 이염을 서로 엇갈리게 하고요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 한 칸 이상 겹쳐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용접, 철박, 이염, 이침의 방법은 철근 상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서나 이런 거 아니고 철근 상세도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에서 이것이 바로 23회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띠철근은 기둥의 주근의 자굴 방지하고 전단 보강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맞죠 그리고 띠철근은 주철근의 위치 유지죠 보존되겠고 피복 두께 유지, 철근 조림 용의도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오른 지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갈고리, 갈고리는 철근이 뽑혀져야 철근 끝부분을 구부려주는 것이 갈고리죠 그런데 집중하중 분산하거나 균열 제어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바로 배력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7번 문제, 2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배력건이에요 그래서 주철근의 직각이나 직각 가까운 상태로 배건된 철근이 배력건이었죠 그리고 3번에 원형 철근은 콘크리트에 부착농에서 마디와 리버가 있는 것은 이형 철근이죠 이형 철근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에 스트럽은 보이 인장 보강해서 틀렸죠 위치 고정은 맞지만 인장 보강은 아니죠 그래서 이 스트럽은 명심하십시오 스트럽, 스트럽 늦근 개념은 전단 보강이에요 전단 보강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SD400에서 400은 항복강도죠 인장강도가 아닌 그래서 SD400 개념에서 이것은 항복강도예요 항복강도 그래서 항복강도가 400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거죠 이 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SD400이 고력 철근이죠 하이텐션바 고장력 철근이 되는 거죠 고력 또는 고장력 철근 HD라 하이텐션바에서 하이바에서 HD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 자곰부의 주근은 콤보에 정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콤보는 기둥 자 그리고 2번 사각형의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의 주근은 4개 이상이 되주면 되죠 그럼 만약에 삼각형이면 삼각형으로 되어서 띠철근은 그때는 3개가 되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3번에 스페이스는 철근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맞죠 스페이스가 간격제죠 그리고 4번에 경관이 연속된 보호의 하부근은 중앙부에서 이어면 안 되죠 상부근은 단부에서 이어선 안 되죠 그래서 하부근은 어디에서 이어서 단부라겠죠 하부근은 단부에서 이어면 할 수 있고 상부근은 중앙부에서 이어면 할 수 있다겠죠 이거는 중앙부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면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배려권은 하중 분산 중에 균열을 제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배려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78페이지 급부직 공사하고 각부구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에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먼저 1번에 콘크리트 이어질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레이튼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죠 자 레이튼스를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부착 강도가 떠요 부착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2번에 거부집은 콘크리트의 중량이나 작업하중, 척압 등에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철근의 피복 두께 유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간격제 스페이스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1번에 3번은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간격제 스페이스의 개념이죠 스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긴결제는 저거죠 이제 척압에 최종적으로 견디는 거죠 그 부지이 벌어지거나 우린 방지에서 최종적으로 척압에 견디는 것이 긴결제고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폼타이 라고 하죠 영어로 폼타이 그리고 4번에 슬럼프 시험은 워커빌리티의 검사법 중 일정이죠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워커빌리티는 한글로 하면 시공연도죠 시공연도를 검사방법 중 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동결융의 작용을 받지 않는 콘크리트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장골제는 내구성 시험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결융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해야 돼요 받지 않을 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79페이지 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보미 기둥의 측면 거포집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자 5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22대 기출이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내구성이 중요한 우리가 구조물 조건이 주어질 때는 그때는 10메가 파스칼이 된다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2번 콘크리트 배합에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비를 갖는 분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적게 알았겠죠 단위 수량이든 단위 시멘트량이든 이런 것들을 온도 이런 것은 최대한 적게 작게 낮게 이렇게 가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어넣기 시간 한도는 25도시 미마일 때 120분이었죠 25도시 이상일 때 90분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이어지기 시간 허용 한도 있죠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4번에 VH 분리 탓은 수직 부재를 먼저 탓을 하고 수평 부재 나중에 탓을 하는 공법 이거는 바로 치마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치마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VH 분리 탓을 개념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오른 지문 되겠죠 그리고 5번 그 부집의 콘크리트에 적합한 슬럼퍼가 클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적어지죠 그래서 온도하고 척압은 반비례라고 했어요 자 반비례 관계는 온도 그리고 철근야 그리고 거포집의 투수성이죠 누수성이 물이 얼마나 세느냐 그리고 시멘트 응결 시간 이거는 반비례고 나머지는 비례 관계죠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2회 때는 제가 척압까지 응급을 한답겠죠 22회 때는 그래서 올해도 다시 척압이 응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척압은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거포집에 대해서 해놨어요 해체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측면 거포집은 오메가파스칼 이상이 기준인데 만약에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을 주어지면 그때 10이라겠죠 그리고 슬레브나 보밑 아치 내면 위험하죠 그래서 충분한 강도가 나올 때 해라 최소 강도 기준은 단층이든 다층이든 14메가파스칼 이상을 돼야 된다 그런데 설계 기준 압축 강도란 단어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그래서 단층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3분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고 다층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자 거부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 척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 나왔죠 그래서 척압은 반비례 관계 4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묽은 콘크리트로 척압은 커진다 해서 맞죠 그리고 비중이 클수록 척압은 커집니다 단면이 클수록 척압은 커지죠 그런데 거부집의 수밀성이 졸속 척압은 커집니다 수밀성이 반비례 관계는 거부집의 투수성이에요 물빠짐성 그게 반비례였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철근 양이 많아지면 척압은 줄어들죠 반비례였죠 철근 양은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온도 그리고 철근 양 그리고 거부집의 투수성 누수성이었죠 그리고 시멘트 응결 시간 반대라겠죠 그리고 4번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압축척에만 철근 배근한 보를 당근보라고 합니다 인장 압축척 철근 다 배근한 걸 복근보라고 해요 그래서 충료보들은 전부 다 복근보로 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의 하부 중앙부에는 인장력을 받겠죠 그래서 주철근 양을 많이 배근하는 거죠 그리고 인장력에 대응하는 제축방향의 철근을 주근 또는 주철근 주인장 철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5번의 늦근에 보는 인장력에 보관하는 역할이고 전단에 대한 보강이죠 그래서 늦근 스트럽은 전단력에서 배근이 된 전단보강 개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에서 전단보강 철근으로 볼 수 없는 것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험에서 나오든 간에 스트럽을 보면 안 돼요 다른 시험에도 다 스트럽이 다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 스트럽은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이 돼야 그래서 이제 명심할 것은 스트럽이 단어가 나오면 45도 이상이 돼 그럼 45도에서 90도까지 돼 집값까지 이 사이에 스트럽 덕근이 바로 전단보강 근인의 각도를 가진 스트럽인데 45도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45도 미만의 스트럽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돼요 그래서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3번이나 4번하고 그래서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만 돼 주면 돼요 30도 이상 그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 주인장 철근에 30도 각도를 가진 스트럽은 45도 이상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보강 철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항상 잘 보면 스트럽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냈습니다 그리고 6번에 철근 콩크의 보호에 양단부에 헌치를 두면 어떤 효과가 있네요 이제 철근 양단부에 헌치를 뒀을 때 이거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보강하는 게 헌치죠 여기 헌치 헌치는 이런 전단력 보강이 주 목적이죠 그리고 여기 해주면 강성 증가되면서 힘 증가될 거 아닙니까 강성 증가 이런 걸 목적으로 헌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 것은 4번 되겠죠 전단방 도전 강성이 감소되고 강성 증가가 되는 겁니다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직 헌치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7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콩크의 기둥에 띠칠근의 사용복조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이제 주근의 자굴 방지 되겠죠 그리고 주근의 위치 유지 고정되고 그리고 수평력에 대한 전단보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퍼양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크리퍼양하고 띠칠근은 관계없죠 크리퍼는 장기 변형 장기 처짐이에요 그래서 크리퍼는 수평부제에서 생기는 거예요 수평부제 그래서 압축철근 가지고 우리가 한다겠죠 압축철근 제발 또 늦건 아니에요 주의합시다 그래서 4번하고 관계죠 그리고 철근 조립이 용해집니다 그러면 기둥에는 우리가 띠칠근 개념이죠 각형 기둥에는 띠칠근 쓰는 거고 그리고 나선철근이 쓰죠 나선 기둥에는 나선철근 쓴다 나선근이라고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이 나선철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선철근이 연성능력은 더 좋아요 그래서 일반조원 내진에는 사실 나선철근이 띠칠근 보다 조금 더 유리한 내진 보강 사이 전단보강 띠칠근은 안 되지만 둘 중에 더 나은 것은 나선철근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23회인데 제가 줄눈하면 아마 콜드조인트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진짜 콜드조인트로 만들었죠 그래서 1번의 신축줄눈은 콘크리트의 수축평창 등에 따른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이 신축줄눈이죠 사람으로 치면 간절 개념을 이해하라겠죠 이런 것이 신축줄눈 개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절줄눈은 균열을 일정한 곳에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균열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는 줄눈이 조절줄눈이죠 그러면 지하주차장 바닥 끝인데 홈 파놨잖아요 거기 조절줄눈 거기서 균열을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균열이 생겨 파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다른 재료를 메우는 경우도 있어요 신축성이 좋은 재료를 메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지연줄눈은 일정 부위를 남겨놓고 콩배타선 후 초기 수축균열을 진행한 다음에 최종타선 공개라는 줄눈이죠 이 임시줄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연줄눈의 개념은 이거라께서 너무 바닥판이나 슬래버가 너무 커 벽체가 너무 길어요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오 당연히 여기에 균열이 수축해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균열이 발생할 위치에 미리 여기다 콘크리트 나눠주는 이렇게 임시로 줄눈을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 먼저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타설을 먼저 하고 얘가 초기 수축균열이 수축이 되면 초기 수축균열 여기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떨어뜨렸으니 관계없잖아요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수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이것이 지연줄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비해서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콜드 조인트 5번은 또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3번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줄눈은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슬라이딩 조인트는 슬래버나 보가 단순 지지가 되어 있을 때 수평방에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줄눈이 슬라이딩 조인트 그래서 이건 교량에 쓰는 게 교량 교량에 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내겠죠 그리고 5번에 콜드 조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한다겠죠 그래서 먼저 타설을 하는 콘크리트하고 나중에 타설을 하는 콘크리트 일체화가 안 돼서 생기는 조인트가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을 둔다겠죠 그럼 25도시 넘을 때 2시간 25도시 이하일 때 2.5시간 누적 그 시간 이내의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면서 일체화가 안 돼서 이 조인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콜드 조인트라고 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시공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계획적 줄눈 개념이 됩니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3페이지 철골 구조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